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부사장님 앞에서 감이 없는 사람 많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바쁘시고 힘드신데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몇몇 유명하신 분들 우리 교수님 유명하신 분들 또 우리 3프로 세 분의 프로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미력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해야지 더 이상 목소리를 못합니다 오늘 아마 저도 오면서 기사를 들었는데 제가 갖고 오는 기사는 대부분 다 집에 나오기 직전까지 나온 기사를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면서 또 계속 봐요 또 제가 알림을 설정해 나갖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에 대한 기사가 뜨는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릴 건데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제가 얘기했던 IT 컨설팅 업체 이펜이 12월 14일부로 S&P500에 편입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기사죠 정말 좋은 기사고 S&P500 편입 기사만으로도 주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ETF 쪽에서 수많은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또 첫 번째 실적이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펜은 S&P500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펜 설명할 때 큰형님이 있습니다 큰형님 엑센츄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똑같이 IT 컨설팅 업체인데 그 업체는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S&P500에 동생까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늘 증명했지만 테슬라 역시 S&P500 편입 이후에 편입 기사가 나오는 이후에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해서 이제부터 이펜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축하드립니다 보유하신 분들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뭐 아주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자로 올라오는 왜 올라오느냐 물어보지 마시고 S&P500 편입 기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날짜는 정확히 12월 14일 날 편입이 되고요 뭐가 빠지니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빠지나요 캔저시티 서던이라고 하는 철도 기획이 빠집니다 빠지면서 그게 들어온 거라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야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어떤 질문 그러면 이펜을 지금 매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상관없다 지금도 왜냐하면 이전에 주가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아갖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 많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뭐 일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게 지금 이제 S&P500 편입 기사지만 만약에 다음 기사가 나온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더 주가 올라가면 아마 제가 제 판단에 제 내 표시를 보게 되면 분할 소식도 나오지 않을까 주가 좀 더 좀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데 약간 거래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을 몇 가지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장우석 하트 부끄럽습니다 네 가지 기사를 준비해왔는데요 BO에서 얘기했던 오미크론 우려의 투자자들은 OO으로 대응했다 뭘로 대응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합니다 맞춰도 선물은 없습니다 어제 급등장에서 의아한 종목들의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잘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미크론 중간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2주가 끝나면 대부분 다 분쇄이 끝난다고 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를 보여드릴 거니까 어떤 보고서인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전기차가 늘어나면 진짜 수혜주는 무엇일까 진짜 수혜주가 무엇일까 당연히 테슬라는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이따가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틀 동안의 급등으로 인해서 4대 지수가 다우가 고점 대비 2.16% 밑에 있습니다 S&P500은 1.16% 솔직한 얘기로 오늘 한 번만 더 올라주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의 손에 잡히는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나스닥이 3.19% 나스닥 100이 2.66%로 거의 가시권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진짜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단 이틀 만에 급등으로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우시카와의 그 약속은 조금 더 유효하다 제가 아침까지만 해도 맞으려고 했었는데 또 약간의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S&P500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1.11%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장 오늘의 사상 최고치 못 가겠지만 다음 주에는 구경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산타랠리 굉장히 갈망하고 있고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반도체 업종이 사상 최고치를 교력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보시게 되면 7.96% 올라갔거든요 엔비디아는 어제 호재가 없었어요 그냥 올라갔는데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까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자체였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 맞아요 온리버스 왜냐하면 온리버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어떤 판에서 누가 뭘 만들려고 어떤 판이 필요한데 그 판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가 잘 나간다고 그러면 유튜브를 하려고 영상을 만지는 게 어디서 만지는 거냐 어도비잖아요 어도비 그러니까 그 판을 이용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인텔이 모빌이 모빌아이를 상장시키겠다 그런데 모빌아이가 사실은 자율주행 부분을 자율주행 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가 티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자율 기업들이 올라가지만 가장 핫한 기업이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올라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를 건들면 올라가고 자율주행을 건들면 올라가고 AI 건들면 올라가고 사실 이거 거의 다 엔비디아 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하다 보니까 어제 실제 인텔이 트리거를 줬지만 실제 많이 올라간 건 엔비디아였다 오히려 장 초반에 인텔은 한 8%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아마 3% 중반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약간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비디아는 급등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 역시 엔비디아 역시 이번 주 힘들겠지만 한 다음 정도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엔비디아도 축하드리고 이펜도 축하드리고 두 개 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밤입니다 수요일 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BO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에 주식 자금 유입이요 67억 달러로 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관련 기사인데요 어마어마한 규모가 자금이 들어온 거죠 지난주에 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이분들은 이번 주에 나오는 급등을 그대로 다 수혜를 받은 겁니다 다 수익구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개인들이 상당히 자금을 많이 넣었는데 거의 67억 달러면 한 7조가 넘는 돈이죠 들어왔는데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온 게 기술업종 이게 보면 기술업도 붕은 걸 나눈 건데요 기술업종이 약 40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가장 거의 높은 수량 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를 많이 매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더 딥을 하기에는 좀 뭐라고 했지만 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지금 많은 분들이 급락할 때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용자의 주식 용자의 가슴 아니면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도 많은 게 아닌가 싶어갖고 그분들은 어쨌거나 운이 좋아서 오늘 이번 주에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미크로를 상당히 이런 강한 베팅은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지만 어쨌거나 BO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우리 고객분들이 대학이 탑니다 BO에 소속돼 있는 많은 고객분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주식을 많이 끌어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주가 급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 왜 매수했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랠리를 좀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올해 산텔레가 있다 없다 많이 얘기했었지만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비록 휴일은 없지만 주식은 올라가지 않을까 휴일 없는 거 아시죠 휴일은 휴일이 없다는 게 크리스마스 휴일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 갑자기 갑자기 진짜요 휴일 없죠 1월 1일도 없습니다 다 1월 겹치였으면 다 주식시장의 휴일 그러니까 휴장 휴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놀아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저희는 토일인가 겹치기 때문에 이번에 노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1월 1일도 마찬가지고 1월 1일과 크리스마스가 저희 유일한 사실 월말의 하나의 재미였는데 이번에는 없는 걸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 휴일은 없을지언정 상승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상당히 많이 배팅하는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외한 게 뭐냐면 어제같이 그 좋은 날 나스닥의 3%가 올라갔거든요 그 좋은 날 항공 다 빠졌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사우스 에어라인 델타항공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호텔 다 빠졌습니다 메리어 호텔 힐튼 호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예약 사이트 크루즈는 소폭 올라간 것도 떨어진 것도 있지만 재미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크루즈 업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왜 그럴까요 오미코론이 경미하다는 게 나왔을까 올라간 건데 그럼 오미코론이 경미하면 여행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실제 한 2, 3일 전에 급등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오미코론이 봤더니 감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경미하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실제 어제 급등하느라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그런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기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이러고 전달해 준 게 저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건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요 갑자기 궁금하죠 특히 항공주 전원이 다 빠졌어요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여행 못 가는 판처럼 보여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오미코론에 대한 이 경미한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별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기대하면 또 올라가는 거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제가 뒤져봤더니 하나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건데요 백투노벌 인덱스 이게 이제 정상으로 가는 지수로 보여지는 cnn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도 아마 우리 이하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백투노벌 인덱스시면 나오는데요 앞에 메인 위에 나오는 cnn 걸 보시면 좋습니다 나오는데 11월 24일 날 100이 정상이죠 100이 정상입니다 95.4를 찍더니 그 다음 다음 날 91.6 그 다음 다음 날 91.3 지금은 90점까지 빠지는 아마도 업데이트가 되면 89, 88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미코론이 격리한 것과 여행을 간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는 거죠 격리하지만 많이 오믈 수 있다 그러면 정판이 강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 관련주는 솔직히 제가 정말 죄송한 게 올 3월인가요 4월부터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델타가 좀 약해지고 올 연말 가면 팬데믹이 좀 약해지고 완화가 되고 만약에 그 락다운이 폐쇄가 해결되면 여행 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여행 관련주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오미코론이 나오는 모습과 보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백투노벌은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찾은 기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여행 관련주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행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비행기를 타거나 물론 내 차로 가는 건 가능하겠지만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뭐 크루를 타고 가는 것들은 상당히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특히 이제 특히 국외 해외에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여행 관련주 좀 더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루즈가 좀 더 멀어 보입니다 크루즈는 역시 좀 또 약간 트러마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못 나오는 거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 지금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멀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매수를 좀 늦히실 게 어떨까 말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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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영국발 기사인데요 확진자부터 진단까지 5가지가 유형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다 읽었지만 아주 간단하게 X 말씀드립니다 확진자 현황은 영국을 본다고 보면 3일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엄청나게 급증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전파력은 진짜 끝내준다 끝판왕에다 전파력에 그러면서 겨울이면 아마도 우세종이 걸로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게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세종이 돼버리면 델타가 삼켜버리기 때문에 델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더 우세해지면 종식될 수 있는 일반 감기로 대면 끝나는 겁니다 감기는 우리가 별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사실 좋은 기사는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보이던 것처럼 어쨌거나 지금 전파를 강한 상태에서는 이게 좀 밖에 못 나가거나 다시 한 번 락다운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나온 기사 봤더니 영국도 다시 한 번 락다운은 아니지만 락다운 비순물이라는 걸 뭔가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그 정책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상은요 가벼운 감기 증상 특히 목감기 정도였답니다 목감기 잠깐 목이 아픈 정도 제가 요즘에 앓고 있는 병 그다음에 기침 미각 상실 후각 상실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저는 끔찍한데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민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들으셨습니까 냄새가 잃어버리거나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거 머리가 막 빠진다든지 저는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약간 무기력해진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심한 증상이 없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의 사망사식이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없네요 진짜 아셨군 아시죠 하다 보니까 정말 가벼운 감기가 아니냐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바라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온 기사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현황은 제가 다음 그림에 넣어놨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의 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우려할 수 있을 것 어떤 분들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백신의 효능은요 새로운 백신 개발은 3개월이 걸린다 하고 있는데 기존 백신 효능을 분석 중에 있는데 제가 막 오기 전에 약 한 3, 4분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화이자인 바이온테크가 발표하기를 일단은 3번까지 맞으신 2번 이상 맞으신 분들은 어느 효능이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다 알고 있는 기존에 나왔던 백신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존 백신의 효능이 좀 보이는 걸로 있으니까 백신 안 맞은 분들은 좀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기사를 봤더니 끝까지 안 맞는데요 안 맞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단은 그러니까 전론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건지 지금 이제 아주 중증으로 볼 건지에 대한 WHO의 진단은요 현재 유전자 구조의 기이함으로 되게 기이해야 돼요 시간이 더 소요되니까 이건 좀 더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한 항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자 2번 한 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증가합니다 지금 미국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은 거의 감소하거나 밋밋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남아공은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지만 확진자는 급증합니다 급증하는데 입원 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였냐면 가볍게 집에서 치뤄와도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니까 전파량은 강한데 입원 환자가 적거나 없다 한다 그러면 최종 판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 힘들죠 그런데 미국은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2번 현황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한 나라고 유럽은 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가 수를 본다고 그러면 입원 환자가 적어지는 게 경미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혹시 국내 현황 오미크론 환자들의 현황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이제 막 시작이고요 저희 대학가가 지금 난리거든요 대학가요 네 인천교회에 다녔던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로 와가지고 모 대학 두 군데가 지금 뭐 그쪽에 일하고 있는 아는 교수님들도 지금 뭐 다시 검사받고 난리도 아니고요 저도 오늘 오전에 학교에서 무슨 메일 하나가 왔던데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 그렇죠 이 기말고사를 어떻게 봤으면 좋을지에 대한 권고사항이에요 모아서 보지 말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보면 카메라로 밑에 내려서 일단 치팅 그거 확인하시고 뭐 이거 뭔가 그래서 다 써있더라고요 준비해야죠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피가 끓으시니까 자주 나오시니까 잘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본 이 보고서를 따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안 맞으냐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요예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미크론이 감기 수준으로의 것으로 바뀌고 그게 또 우세종이 돼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 라고 하면 주가는 폭등입니까 약간 상승입니까 아니면 영향 없는 겁니까 주가는 미리 움직이죠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큰 어떤 하락은 없는 걸로 보여요 어쨌거나 여기서 만약에 심한 어떤 그게 병에 확인돼도 확인돼도 또 제가 봤을 때는 화이자라든지 모던 같은 기업들이 곧 3개월 안에 만들 것이다 그런 기사가 또 주목받으면서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기 지금 본부장님 촬영하러 오셨는데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도이치뱅크가 얘기했던 전기차의 가장 큰 수혜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 저 이거 못 맞추고 있었는데 굿이어 타이어 앤 러버 컴퍼니 이게 굿이어 타이어 고무? 네 고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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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입니다 타이어 회사 진보는 gt입니다 라고 오늘 보고서가 발간됐는데요 저는 이걸 읽어보고 맞다라는 거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냥 딱 드는 생각이 그냥 일반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나 타이어 필요한 건 똑같은 건데 이게 호재가 되나요? 이게 전기차용 타이어가 이 전기차가 꽤 큰 하중이 큽니다 네 그래서 마모가 빠르다는 거예요 약간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저는 뭐 순수한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타이어가 그래서 지금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중이었고요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가요 같이 보시면 좋아요 목표 주가가 3달러 32달러 3달러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는 3달러 목표 주가가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쪽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주가가 매우 재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때 4달러 이렇게 갔어요 거의 주가가 바닷가에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타이어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자국마다 국가마다 다 있어요 한국도 한국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미국 타이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이게 이익이 별로 안 나왔는데요 되게 박하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약간의 우리가 얘기하는 ESG하고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또 기업이에요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고 또 2018년부터 주가 내리 급락한 이유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원료 수입에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는 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제 그건 옛날 얘기다 그건 과거 얘기야 지금이 중요하라고 하면서 쓴 기사를 보게 되면 32달러면 지금보다 거의 50%가량이 올라가서 여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디어 타이어는 이제부터 우린 전기자동차 타이어 생산에 집중하겠다 발표했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60%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이 적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기술력이 높은 편이래요 많이 못 만든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경쟁이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면 매출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일반 타이어보다 30% 비싸게 팔 수 있다 비싸대요 타이어가 그러니까 이제 비싸고 또 많이 남고 또 앞으로 전기차의 기대가 커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기업이 당연히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는 딱 여기에 맞다고 좀 동의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본 다른 또 보고서 보게 되면 이게 차량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마모가 빨리 타이어를 자주 바꿔야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들의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좋은 의견을 발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목표 주가거든요 딱 파란색 분개 지금보다 반 50%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21달러니까 10달러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2018년부터 왜 빠졌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관세가 심하게 붙어서 원료 수입이 힘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했다는 거 여러 가지 얘기했죠 또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 또 우리가 ESG 관련해서 상당히 공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타이어가 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바퀴 없이 다니겠다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구디어 타이어가 제가 갑자기 안 나는데 뚱뚱한 사람이 그런 가스컷이 그런 미세린 그게 미세린이구나 그건 다른 거냐 그건 다른 거예요 미세린은 또 경쟁 업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GT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 봤고요 오늘 어쨌거나 EPM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갔는데 EPM 너무 깊은 소식이 나왔고요 오늘 여러분들 시장 흐름이 또 좋습니다 선물을 잠깐 볼 건데요 S&P500이 0.22% 상승이고요 다우가 0.19% 상승 나스닥이 0.22%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애플의 힘입니다 애플이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 처음 171달을 밟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나스닥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올라가면 3일째 올라가는 거고요 최근에 드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매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매부를 보시면 특별히 특징적인 종목은 별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빠르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애플 또 한 번 올라갑니다 0.45% 사실은 어제 이렇게 올라가면 쉬어야 되는데 애플은 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화이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3차까지 맞으면 그나마 오미코로는 줄일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3차를 은근히 맞으라고 하는 권고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어제 이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빠지는 게 당연하겠죠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8%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조금 여행관료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게 여행관료주거든요 티라보사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상당히 좀 의아하게 재미없었던 게 의아였는데 오늘은 반등하는 걸 보입니다 그다음에 허니엘은 빠지는 모습 허니엘은 전망치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허니엘은 복합기업이 유명하거든요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 또 집에 난방기도 만드잖아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전망을 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주가 빠지는 모습에는 특별한 특징조가 보이지 않고요 오늘도 일단 소폭이지만 금윤주가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올라갈 거로 보이고 에너지 소폭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이 금윤주가 좀 힘차게 올라가려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사님 때문에 지금 뱅커 어머니엘과 샀다가 재미없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제론 파울 연주회장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느데도 불구하고 왜 10년을 국제수준이 이렇게 분류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드파죠 1.4 이래요 왜 이런 겁니까 1.4는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1.3도 찍었다가 이게 언제 1.78 되는 겁니까 우리 뭐 아시잖아요 학자들이 국채 못 맞췄다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으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희 마음은 이미 가 있죠 2자 보고 있죠 2%까지 보고 있지만 이게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결국 올라가긴 하죠 그러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펜과 NBA에 대해서 버티시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오늘도 시장 상승을 점칠 만에 계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어떤 분이 여쭤보는데 미쉐리는 어느 나라 회사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구디언은 미국 회사거든요 미쉐리는 프랑스 회사인가 미쉐령이라고 하니까 약간 발음이 그러네요 뭐 그런가 봅니다 저도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러네요 또 재밌는 주석을 해주셨네요 또 아시는 분 올려주시면 바로 서로 간에 정보가 또 교환이 되는 겁니다 아시는 분 올려주십시오 그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교수님이나 모르면 깨끗하게 모른다 합니다 뭐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도 약간 프랑스 쪽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프랑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습니까 프랑스인가 봅니다 네 저희 유튜브 찬스 썼습니다 유튜브 찬스 네 아유 오늘도 오늘은 제가 오늘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네 광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하고 가야 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시죠 자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후보가 총 7명인데요 아이고 다 우리 3프로가 배출한 분들이 뭐 지천에 널려있네요 자 김프로님도 보이고 염승환 이사님 오건영 부부장님도 계시고 저의 영혼의 짜 전석제라고 하니까 나 누군가 했네 우리 슈카네요 그러네요 자 슈카님부터 정일문 대표 아 또 우리 존이 대표님 저한테 한참 잔소리 항상 하시거든요 아직도 차 타고 다니냐 대중교통 이용해라 하면서 얼마 전에 회장으로 승진하신 최연만 회장님도 계시고요 절대 저희 식구들 뽑아달라는 얘기는 진짜 아닙니다 누구를 뽑으셔도 좋으니까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또 커피 쿠폰도 드린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정말 쉽게 쉽게 투표할 수 있으시니까 한번 투표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투표를 한다면 다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사장님은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누구를 찍고 어떤 관점에서 누구를 찍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딱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1번 찍습니다 역시 사람 출세하려면 달라 이런 식으로 지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유룡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유룡 여러분 저는 누구 찍는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재밌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삼프로티비가 함께 준비한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슈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회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